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심령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이자 본질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심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부분체인 생명들의 세계로 소천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국과 사람들 속에 있는 심령의 세계는 본질상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악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생각의 깊은 곳, 육신의 깊은 곳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를 상실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세계에서 본질적으로 느끼던 부유의 크기만큼이나 상실된 그 자리를 마음의 정욕, 생각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와 심령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충만, 창조, 부유함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색채를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실한 천국의 부유한 감각을 마음의 정욕과 생각의 정욕, 육신의 욕구를 채워서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구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천국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허공을 치는 듯한 사람들의 몸부림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세계를 담으려면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과 생각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부유해진 것들을 비유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정욕을 비유라는 것이며 생각을 비유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정욕을 비유라는 것이며 육신을 비유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추었던 세계, 곧 심령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뿜어내는 말씀에 우리는 정확하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말이지요 심령을 비우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천국의 메시지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않은 자는 마음의 정욕대로, 생각의 정욕대로, 또 육신의 정욕대로 바꾸어 성령 장사, 복음 장사에 불과한 모양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무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처럼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과정부터 시작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아도 그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결과로 오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비움으로 그 자체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 복 받기를 좋아할 것이며 심령을 비워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신에게 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그러한 너희는 복이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만홀이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못하고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마음의 정욕, 생각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따라 복 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열려 나오는 천국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자신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복을 이루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 역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체인 사람 역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인식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세상적인 부유한 것들을 천국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볍게 하여 가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리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 마음의 정욕과 생각의 의욕과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다 보면 심령에서 나오는 소천국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천국에 대한 기초적이고 단순한 경험을 한 정도이지 아직 천국의 풍요로운 능력의 세계가 열린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전의 육체 안에 있었던 세계들을 몰아내고 천국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까지는 참으로 내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공허하고 허전한 느낌 소속 없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불완전한 느낌 등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것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빈성의 상태에 있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하여지며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정욕도 버리고 생각과 육신의 정욕도 버린 자가 이 땅의 한 구석에서 하늘을 바라다 보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통인 것입니다 빈성의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견디지 못하고 금방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찾아 나선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빈성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맛을 보았다고 보는 편이 정확한 것이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지까지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 천국이 심령 안에서 경험되어 알게 되지만 천국의 풍성함이란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혹자들은 이런 경지까지 가다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여 사꾼이 되기도 하며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깨우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과는 다르게 이다니니 적그리스도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토정 비결 풀듯이 보거나 문맥적 틀에만 사로잡혀 생명력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그것마저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빈성의 경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단계에 온 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지 말고 애통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본절에 나타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은 아주 낮은 차원에서 경험하고 소유하였으나 천국의 풍성함도 없고 땅의 소유도 없는 빈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해진 심령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진실하고도 애절한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마음의 정욕 생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깨고 나오는 심령의 숨소리이며 소천국의 소리요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싶으셨던 소리입니다 이 애통의 소리는 청승의 소리나 한스러운 소리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한다고 하면서 청승스런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한의 겨운 통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닙니다 또한 애통을 한다고 울어도 심령의 부유함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도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 된 다음에 빈성을 가지고 슬픈 통회를 하라는 뜻이지 빈 것에 대한 상실감이나 심령의 세상적인 부유함을 더욱 채우기 위하여 울라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의 정욕, 생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진리의, 생명의 신령한 말씀으로 뽑아버리고 빈성이 된 사람들은 천국의 위로를 기다리며 심령의 고요한 부르지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고 우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땅의 것을 바라고 우는 자에게도 그에게 맞는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통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를 맛보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이 땅에서 느끼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하늘에서의 기쁨이 비할 바 없음을 알려주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느끼는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의 획득이 생명에게 기쁨을 준다 한들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심령을 비우고 가난하여 청빈을 갈망하는 속에서 오는 위로 오직 천국의 위로만을 받으려고 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천국의 입음을 기뻐하며 세상 명예와 물질적 풍요와 부귀영화와 권세가 없어도 천국 위로만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애통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음을 기뻐합니다 천국의 입음을 기뻐합니다 천국의 입음을 기뻐합니다